오늘은 노폐물 배출에 좋은 해독수, 오이수를 만들어보려구요. 준비할 재료는 오이, 생수 1리터, 레몬 또는 자몽, 채칼, 베이킹소다 또는 소금.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로 오이를 깨끗이 씻어요. 오이는 오돌토돌한 부분에 농약이 많다고 하니까 칼로 긁어내거나 좀 더 꼼꼼히 씻어요. 물에 잘 우러나도록 오이를 채칼로 썰거나 동그랗게 얇게 썰면 돼요.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으니 껍질째 준비하시구요. 껍질을 그려도록 오이. cieh 히 adapted 남은 후추 재료를 넣어서 쌀가루를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